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골 합작 기록을 보유한 손흥민과 케인은 기록을 44골로 늘렸다. 케인은 토트넘 공식전 최다 266골 타이 기록을 썼다. 케인은 토트넘에서만 공식전 412경기를 소화하며 266골을 터뜨렸다. 정규리그에서 199골, 잉글랜드 내 컵 대회에서 22골, 유럽 대회에서 45골을 넣었다. 득점왕 3번을 차지했지만 아직까지 우승 트로피가 없다. 이번 시즌도 무관에 그친다면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케인이 떠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맨유, 맨시티, 레알마드리드 등이 그와 연결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여기에 콘테 감독도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토트넘 손흥민과 케인이 골을 합작하며 연패 탈출에 앞당섰다. 경기 후 유럽축구 통계전문래체 후스쿠워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7점을 부여했는데 선발 출전한 11명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케인과 골키퍼 유리스가 7.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토트넘은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플럼과의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케인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 전까지 토트넘은 아스날과 맨시티에 지며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불안한 스리백 수비진, 공격진에 안 맞는 호흡 등이 토트넘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플럼의 단순한 공격에도 여러 번 실점에 가까운 위기를 맞았다. 케인이 때로 중원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고 전반 46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마무리 지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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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